오늘은 하와마을 갔다가 인도에 굉장히 큰 극장이 있는데 그게 자이프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이프로에서 영원한 편 때려볼까 지금 오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와마을까지 티켓을 샀는데 여기 토큰 줍니다 잔돈을 줘서 애매한데 한 십 몇 룩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차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내 정거장 8분만 가면 된다고 하네요 구글 맵 이용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자 들어옵니다 probabilril 워크로ieben지원에 이름이 있어서 fen이 왕이 창문에 현신문에 일단 하와마을 하와마을 네 하와마을 네 중장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와마을로드라고 합니다. 하와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팰리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요 앞이 하와마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냐면 여기 여기 보면 되게 납작하잖아요. 창문이 되어있고 그 어디냐? 그 홍콩에서 저기 어디야? 타이완? 홍콩에서 어디 어디더라? 아 마카오 가면 마카오에 성당 있잖아요. 그 정면 벽면만 있는 공갈성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대로변에 바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봐야지 근사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근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하와마을 클리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이번에 큰 목적은 극장입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이번 자이프로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극장으로 이제 갈 건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면은 가는 거리고 버스가 10분이니까 걸어가면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 갈 것 같아서 저는 좀 슬슬슬 걸으면서 구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지? 그래요? 손 한 10분이remo 상체 수강하는 거지! 이렇게 vacun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다른 거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입을 발견해서 바이러스 할 수강한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눈에 입을 발견해서 벽면만 있는 곳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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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마음에 들어요? 인도 좋아요 인도 아주 좋아요 매니 매니 좋아요 아 그래요? 인도 많이 왔어요 인도에 대해 얘기해요 한국말 진짜 잘해요 간단해요 오케이 안녕 언제 이런 인도 미인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보겠습니까? 다 BTS님 덕분입니다 BTS님들이 인도 어디 가나 짱입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 가나 지금 최고는 BTS님들입니다 구기성은 양의 최고 라시집이 엄청 유명한게 있다고 그래요 현지인 관광객 포탈에서 근데 온라인상에 제일 인기있는 집은 이 라시왈라 사밀리 라고 써있는 이 집이라고 합니다 라즈만들은 극장에서 멀지 않으니까 극장에서 영화 한편도 보면서 이 라시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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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여기 벌써 매진입니다 매진이어서 없으니까 옆집으로 다 챙겨나갔어요 아쉽지만 저도 옆집에서 좀 먹어야겠습니다 요집에선 못 먹을까 약간 새콤달달한 우리나라 요거트 그런 맛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뱀마크 요거트 캔팩으로 돼서 맛있는거 있잖아요 딱 그 맛인데 위에 건대기가 좀 있습니다 커드 요런게 살짝 있어요 확실히 먹었을때 신선하네요 탈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게 35 큰게 70 일단 작은걸로 시작해 볼게요 작은걸로 자 이제 걸어 걸어서 인도 최고의 극장이라고 하는 라즈만드리에 왔습니다 라즈만드리에 왔습니다 라즈만드리에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종합영화관이 아니에요 한 개만 상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단성사 이런것처럼 발리우드 영화 인도 영화 한편을 상영을 하기 때문에 뭐 고를게 없이 그냥 오면 상영하는걸 봐야 됩니다 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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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정도 6.15 9.30 네 6.15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어디에 온다? 한국에서 한국 한국 도매니아 5.45분 1번 들어가고 6.15분 1번 들어가고 아, 6.15분 1번 들어가? 네 지금 6시 15분 걸 예매를 했는데 근처 이제 여기 맥도날드도 있고 햄버거집이 있다고해서 시간을 좀 떼올려고 했는데 다 폐업입니다 KFC도 바로 근처에 있던 거 폐업 맥도날드도 폐업 그나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도미노 피자 이거 밖에 없어요 버거킹도 조금 떨어진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좀 버거킹으로 이동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식사를 오늘 첫 끼를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버거킹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 버거팜입니다 버거팜 아 나 진짜 아 나 또 버거팜은 또 포장만 된답니다 아 또 홀이 없어요 기껏 또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한 15분 정도 진짜 이런 버거팜입니다 이런 버거팜 어떤 버거를 팔길래 자 뭐 어쩔 수 없이 홀이 없어서 저는 시간을 때 와야 되니까 다시 라즈만디를 극장 옆으로 좀 가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도미노 피자가서 거기서 좀 시간을 때우다가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백 해야겠습니다 백 요건 이름이 피자팜이에요 피자팜 피자농장 논 아 이거 배지 배지 이 고기가 안 들어간 야채농장입니다 피자팜 대신에 치킨을 따로 시켰어요 건강한 채소농장 맛입니다 채소농장 거기에 이제 살짝 닭이 놀러가면 되는거죠 피자에서는 전혀 인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있지는 않은 피자 딱 그 정도고요 이 치킨도 오븐구이 치킨인데 그냥 치킨만에는 전혀 인도 맛이 나지 않는데 여기 스파이시 소스라고 그 위에 가루를 뿌려줘요 그게 이제 약간 마살라가 살짝 들어가서 그것만 빼면은 이것도 그냥 한국 꼽은 고이 다른 맛이다 저 시끄러운 데 다니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소리를 들었더니 목이 벌써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제가 리필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직원 애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리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리필해달라고 주니까 컵은 그냥 버리고 3컵을 주겠다 해서 3컵을 따라줬어요 한 잔 먹고 났더니만 와서 70루필을 달래요 리필해 주는 컵 70루필을 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리필이 가능한데 리필이 공짜가 아니라 70루필 주고 한 잔 더 사먹는 겁니다 그게 리필이에요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정보를 맞아드리면 여기 라즈마드리 극장 옆에 있는 도미노 피자에서 콜라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내가 돈 주고 한 잔 더 사먹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잘 때웠습니다 잘 때우고 극장으로 바로 담벼락 옆에 극장이에요 아까까지 썰렁하더니 이제 극장 오픈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제법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음 여기 극장표가 4단계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제일 비싸요 프리미엄이 300이고 다이아몬드가 200이에요 에메랄드하고 루비가 110시겐이다 그러니까 에메랄드하고 루비는 아래층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하고 프리미엄은 약간 프라이빗하게 이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어요 칸막이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4단계 중에 다이아몬드 200루피짜리를 샀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아주 저렴이 110보다는 인도 최고의 극장이라는데 조금 등급이 있는 걸로 해서 다이아몬드 큰맘 먹고 돈 좀 썼습니다 200루피 근데 도미노 피자에서 700루피 썼습니다 조금부터 도미노 피자에서 700루피짜리를 샀습니다 샀습니다 잘하네요 내맞습니다 Universitas 카메라 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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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몬 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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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대극장, 어떤 오페라하우스 같은 대극장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인테리어가 조금 옛날 예식장 인테리어긴 합니다. 인도의 최고의 극장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재미난, 매력적인 어떤 그런 10대 극장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영화도 영화지만 한번 이렇게 와보는 것도 진짜 두고두고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영화 중간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인터미션 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2부 이제 좀 이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좌석 등급이 뭐 다이아몬드 룩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프리미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가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층 아래층 뭐 이렇게 조금 다이아몬드 이상이 좀 쿠션이 좀 더 좋고 위에서 보는 2층에서 보는 그런 거고 뭐 특별히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역시나 끝났더니 저녁입니다. 9시 넘었어요. 뭐 생각보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조금 어설픈 면이 있지만 CG도 그렇고 뭐 괜찮은 SF 영화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저는 빨리 이제 숙소로 안전하게 좀 돌아가야 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찰개남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라시왈라 원조집이라고 소개만 하고 재료가 소진이 돼가지고 직접 맛을 못 봐가지고 내내 침침했는데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다시 걸어서 이 라시왈라 사밀리 여기에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누구일까요? 네. 큰거죠?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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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부드러우면서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이 있거든요 이 맛만 먹으면 그냥 달달새콤인데 요게 같이 먹으면 조화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60년동안 열렸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원조집이 특히 요커드 요게 이제 확실히 고소합니다 음 이 집이 맛집이 많네요 이 집이 맛집이 맞습니다 이 집이 더 맛있네요 기글 시켰는데 금방 다 먹었어요 지금 거의 음 이 집이 확실히 맛있습니다 왜 맛있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인도에서 먹은 라시즙 중에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맛입니다 이 집이 더 맛있네요 아 dr 우리 씬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씬으로 kafậ optimizing